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학식이 높아 보이지 말라. 당신의 학식을 회중시계 마냥 주머니 속에 감춰라. 단지 시간을 새기 위해 시계를 꺼내지 말되 누군가가 시간을 물어보면 알려줘라. 체스터필드 경의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겸손과 사회적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그것은 우월하거나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한 개방적인 상호작용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. 이 명언은 오만함을 피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보여줄 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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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